쿠팡플레이 시리즈 쿠팡플레이 시리즈 쿠팡플레이 시리즈 쿠팡플레이 시리즈 쿠팡플레이 시리즈 쿠팡플레이 시리즈 정말 많은 인생작을 남기신 이명웅 감독님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웅 감독님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임시완시죠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또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하실지 짱 포즈 한번 해주시겠어요 짱 내가 부여 짱이다 그렇죠 3개월간 기본기를 다진 우리 임시완씨 임시완씨 멋진 포즈 대단합니다 임시완씨 좋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작에서도 너무나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이번엔 진짜 제대로 만났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죠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자 우리 충남의 딸 이성민씨 부여 흑거미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렇죠 시선 왼쪽과 정면 오른쪽을 골고루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여의 흑거미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시우씨 모셔볼까요 네 이시우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이달에서 아주 선긁은 연기를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 소년시대 아산백호로 등장을 합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자 아산백호 한번 만나볼까요 그렇죠 눈빛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다는 이시우씨 네 시선 골고루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왼쪽과 오른쪽도 네 시오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네 남신뿐만 아니라 여신까지 사로잡을 혜원씨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정말 정말 착받침으로 만들고 싶은데 정말 착받침으로 만들고 싶은데 혜원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실게요 가까이 가까이 중앙을 중심으로 네 우리 시오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화이팅 좋아요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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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나요 혹시 네 분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네 네 좋아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 자 자 손아트 가볼까요 손아트 네 정면 아래쪽 자 이제 정면을 보시고 제가 소년시대를 외치면 다같이 좋아요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이 아닌 좋아요 자 갑니다 소년시대 좋아요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다섯 분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실게요 네 네 여러분 이것으로 쿠팡플레이 시리즈 소년시대 제작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